누가 먹으라 그랬어? 어? 누가 먹으라 그랬어? 누가 먹으라 그랬어? 이거 예쁘지? 이게 고급적 보이지?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이거 뭐예요? 우리 이거 한 번만 입어보자 잠깐만 짜은 것 같은데? 맞지? 이렇게 입힌 거 맞지? 아이고 이거 설마 아이고 잠깐만 안 되는데 약간 어메 안 되나? 잠깐만 우리 또 일어나 보자 너무 딱 맞다 우린 좀 약간 크게 입히려고 그랬잖아 아 너무 예쁘다 어떡해 안 잡힌다 어떡해 안 잡힌다 어떡해 안 잡힌다 안 잡힌다 어떡해 이게 왜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편하게 입히려고 좀 큰 거 사려고 그랬잖아 안그를 하는 거 알지? 그러니까 큰 거 사서 좀 활동성이 있어야 얘가 걸을텐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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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혹시 왜 우야?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우야 따오야 아아 따오니 아아 아 아 볼이 아 아아 꽤 힘든데? 여기 밑에서 찍을게 좋아 아 이쁘어 이 디자인만큼 괜찮은게 없었어 니 이거 커서 이렇게 해서 등겨야 될 판이다 다 압서블 프로일치고 모자마자 껴야 된다니까 이게 뭐야 부끄럽게 부끄럽게 압서브라이즈 오늘 피스 쓸 때 하는 거잖아 지금 자기 안 봐주니까 지금 막 음식 냄새가 나는데 막 자기 안 봐주니까 여기 위에서 찍어낼까? 어 그 납작 붙은 모찌같은 이 붙은 느낌이 안 당겨 진짜 모찌처럼 붙은 느낌이 안 당겨 그렇게 하면 안 깨나 와 와 어 약간 치즈같다 아 이거 어 어 너무 커진 거 아니야? 크기가 다 다르다 크기가 다 다르다 크기가 다 다르다 크기가 다 다르다 잘한다 내가 원래 잘 할 수 있다 잘한다 내가 원래 됐어? 근데 내 눈 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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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보도 안 돼 어 안돼 안 돼 어 안돼 안 돼 보도 안 된다 그랬어 보도 안 돼! 안 돼! 언니야! 안돼! 나가자 언니랑! 산책 갈까? 산책 갈까? 응! 어! 좋아! 산책 간대! 산책 갔다올게 응? 너 누가 먹으래? 어? 포도! 누가 먹으래? 언니 봐! 알아듣기는 잘 알아들어 누가 먹으라 그랬어? 어? 누가 먹으라 그랬어? 응? 먹고 아예 하면 어떡해? 아예 하면 돼? 안 돼? 눈물 지집이 가? 혼나? 맛있게 생겼네 어째 뭐 했어 보이지? 응 이게 그래 이게 코 바꿔서 지가 핥고 있더라니까 응 먹고 싶어? 응? 에이 머아 어떡해 nasa 보더 만두피 망치나요 지금. 귀여워. 뭘 뭉친게 더 안 된다. 그냥. 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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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되게 맛있었는가 보다 이게. 오늘 아침에 맛봤을 때. 지금 냄새도 맛있는 거 잘 안한다. 아 너무 귀여워. 이게 뭐야. 또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이쁘대. 아 너무 귀엽다. 미끼도 이쁘네. 똥똥아. 나 지금 이거 봤거든. 뭐. 이거. 진짜 대박이다. 이게 뭔데. 신개념 똥똥어리네. 똥똥아기란다. 아 진짜 웃긴다. 아니 이렇게 희마리가 있어야 되는데. 처져서 그렇다 아이가. 아 진짜 대박 전부다. 귀엽다 근데. 됐다. 귀여우면 됐지. 다 귀엽다. 포도만큼이나 귀여워. 포도도 귀여워. 성배는 요만큼 만드는 거 가지고 쏙을 이만큼 해놓고. 남은 거는 응그랑땡 붙일 거. 나뭇잎같이 만드는 거 이런 게 있던데. 시도. 그거 시도하는 게 지금 더 웃긴 것 같은데. 혜숙아이콘이콘이. 혜숙아. 언니 따라오세요. 아는라니~~ 뽀뽀! 안 돼! 뽀뽀! 뽀뽀! 쯽쯽이! 맞지? 응 여기 긴 쯽쯽이가 있어야 돼 샤워! 핸드폰으로 집중하고 아는라니에 아 아이 맛있는 냄새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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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맛있는 냄새 난다 진짜 되게 맛있는 냄새 난다 그거 뭐지? 닭가슴살 어 조금만 줄게 네 맛있겠다 진짜 응 내가 자꾸 찝어먹고 싶다니까 한개 찝어먹어 줘 응 엄마가 먹어준다 응 가운데꺼 어 또 앉아야지 너무 맛있다 그치 됐다 이제 표고는 고마 됐다 고마 먹이자 맛있다 맛있겠다 진짜 와 진짜 쫀득거리는데? 응 쫀득거려? 조금씩 진짜 줘야되겠다 맛있네 응 사람이 맛있으면 얘가 지금 얼마나 맛있다는 거야? 난 지금 고구마 넣었거든 응 응 고구마가 좀 덜 잘든데 진짜 단거 너무 맛있겠다 음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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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이전불小 cord 고구마 tutorials 쩐득거리니까 오래 씻는다 앗흐흐흫 찝을 줄 아네 거봉이 먹을줄 아네 흐르게 맛있어? 이런게 맛있나보다 효과는 이지 말자 얘 지금 처음 먹는 음식이것 많다 호봉 앉아 호봉 이리와 아 진짜 이리와 왜 음식을 항상 하우스 가는줄깐 엄마, 거봉 이리와! 달라고! 웃기다 진짜! 달라고! 줄게 이리와! 마지막이야! 어이쿠 놓쳐버렸다! 끝! 다 먹었다! 이건 그 언니 먹어라! 이거 가르는 거 한번 찍어도 해! 언니 먹어라! 가르고 포도 주고 엄마가 가려고? 엄마가 가려고? 엄마가 가려고? 내 손 뜨는 거 봐! 이건 쏘바고, 그다고, 새털이 비슷해서 응, 별 틀려왔다!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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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!